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. 열정국어 건선경입니다. 이제 어느덧 중간고사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다들 긴장도 많이 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텐데요.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성실한 그런 태도를 바탕으로 끝까지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이런 태도로 공부하시면 2학기 국어 1등급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합니다. 선생님도 뒤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할게요. 이번 우리 라이브 특강에서는요.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그리고 실제로 2학기 국어 내신의 등급을 좌우할 수 있는 파트인 중세국어 파트에 대한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중세국어가 이론적으로 좀 정리할 게 많기도 하고 내용도 어려워요.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시험 보고 나면 시험을 잘 못 봤다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론만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실제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선생님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실제 예문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국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된 실전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. 우리 친구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중세국어 공부를 기존에 많이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. 기존에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번 수업 시간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지식을 점검하고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존에 내가 공부를 좀 많이 못했다, 난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선생님과 함께 중세국어를 정말 모든 것들을 마스터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수업을 참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9월 28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수업을 진행합니다. 우리 그날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.